4억 개 횟 서 를 4억 개 횟 서 를 4억 개 횟 서 를 5억 개 횟 서 를 4억 개 횟 서 를 4억 개 횟 4억 개 횟 4억 개 횟 서 를 5억 개 횟 서 를 5억 개 횟 서 를 5억 개 횟 서 를 계획 지만 의외로 많은 회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지 못하는 것이다 사업 계획서는 자신의 사업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면 작성 할 수 없다 즉 사업 계획 사업 안 쓰는 사장은 자신의 일에 대해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공 성공 하기란 있을 수 없는 일 인데 말이다 얼마나 당신의 사업을 깊이 당신이 들려다 보 들여다 있는가 얼마나 당신의 당신의 사업을 사업을 깊이 들여다 보고 있는가 얼마나 당신의 사업을 얼마나 당신의 자신의 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공 하기란 있을 수 없는 인데 말이다 의 정리 조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